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10일 서울에 도착한 정의용 한국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서한 형태인지 아니면 구두인지 또 한국 측이 어떤 경로로 북한 측에 전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한국 측이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정의용 실장과 키타무라 시계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면담했으며 일본과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미한일은 백악관에서 고위급 안보협의회를 열고 최근 한반도 정세 등 상호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번 협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와 함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으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해 미국과 미한일 3국 간 매우 긴밀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도 이날 정의용 실장과 만나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고 최근 중동 사태와 세계 안보 문제와 관련해 조율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는 미한일 외교 장관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샌프란시스코 방문 동안 스탠포드 대학 등에서 공개 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북한에 대한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 공사는 끝났지만 몇 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는데 최근 북한 쪽에 대교와 연결된 도로 공사도 마무리 단계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대교가 완전히 개통되면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 북중 두 나라의 교류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 대교입니다. 지난 2014년 완공됐지만 북한 쪽에는 길이 뚫리지 않아 사용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 측 다리끝 지점에서 약 4.5km 길이로 도로가 생겼습니다. 이 도로는 신의주의 국도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일대는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논밭이었지만 10월부터 공사 움직임이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후 도로가 연결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12월 중순부터는 도로 포장이 끝난 듯 선명한 모습의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을 앞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신압록강 대교 개통에 합의했으며 중국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의주와 단둥 사이에는 중, 조우 의교가 놓여있지만 1차선 철로와 1차선 도로만이 있어 통행에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반면 신압록강 대교는 왕복 4차선으로 만들어져 양국 간 물자 운송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제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대북 제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다리 개통이 북중 교류를 넓힐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얼마나 준비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리 개통의 소극적이었던 북한이 중국의 차량들을 앞으로 얼마나 어디까지 허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E 뉴스 함재하입니다. 영국 정부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이후 북한 등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러시아와 리비아, 북한 등의 개인과 단체를 인권유린 등의 혐의로 자산 동결하고 제재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새 제재는 오는 31일 브렉시트 직후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신규 자산 동결 목록이 포함된 제재 강화를 위한 2차 법안은 2월이나 3월쯤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기술을 전달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에 대해 미 법원이 공범 등 추가 내용을 담아 접수한 기소장이 공개됐습니다. 9.1 BOA가 입수한 미 뉴욕주 남부법원 대배심 기소장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가인 버질 그리피스 씨는 북한의 암호화폐를 통한 제재 회피 방법을 넘기는 등 대북 제재를 위반했으며 미국의 최대 적국인 북한을 돕기 위해 의도적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그리피스 씨가 북한에서 이적 행위를 제3의 인물과 공무원 혐의를 추가로 적시하고 공범 중 최소 1명을 뉴욕주 남부법원으로 송환해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배심 기소가 확정됨에 따라 미 사법당국은 그리피스 씨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지난 4년 동안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으로부터 1,100만 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는 정보 자유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가 지난 4년 동안 북한 인권단체들에 약 1,100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NED 자료에 따르면 이 기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7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했는데 정보 자유에 대한 지원이 22차례 550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대상은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북한의 외부 세계 정보를 유입하는 단체들입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거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27차례 28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탈북민 학생들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이들이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에 관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단체들에게 8차례에 걸쳐 86만 달러가 제공됐습니다. 탈북민들이 민주적 가치를 배우고 정치적 지도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들에도 7차례에 걸쳐 80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시장경제개발 관련 단체에 두 차례 38만 달러, 북한의 인권개선을 주장하는 한국민간단체 역량강화에 한 차례 37만 5천 달러, 분쟁해결 관련 단체 19만 5천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NED의 지원을 받은 단체는 대북 전문방송인 국민통일방송과 데일리NK, 북한인권단체 NOW, 서울의 대북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18곳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이 20건 34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2017년이 15건 27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2018년에는 19건 267만 달러, 2016년에는 15건 240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NED는 전세계 민주주의 성장과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미 국무부의 예산을 받아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여섯 번째 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도 제임스트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 등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참석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제하는 가운데 상호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2024 동계 청소년올림픽 강원도 유치를 확정한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의 공동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조건이 맞으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OC 대변인은 11일 강원 동계유스올림픽에 북한의 참가와 공동개최 가능성을 묻는 BOA의 질문에 조건이 맞는다면 북한의 참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IOC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총회에서 유효투표 81표 가운데 찬성 79표로 한국 강원도를 제4회 동계 청소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했습니다. 또 한국 당국과 강원도 측은 IOC에 남북 공동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관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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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